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오늘은 앞에 보시는 동광전기조명가게의 양도양수를 소개해드릴거구요. 점포 내에 있는 모든 집기 비품 및 전기조명상품 전체가 거래 대상입니다. 단층으로 구성된 건물상가의 1층으로 13평의 상품진열매장 외에 건물 뒤편으로 7평의 부품창고를 갖추고 있구요. 점포는 하루 왼종일 차량소통량이 많고 맞은편이 다이소 덕분에 하루 왼종일 유동인구 또한 많은 법원 사거리에 위치하네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대로변 코너에 위치해 강은 남서양이구요. 현재 주의분께서는 이제 연세가 드시다 보니 사다리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시는게 힘이 붙이다 하시네요. 일정기간 기술전수 가능하고 보증금 천만원, 월차임 60만원, 시설관리금 6500만원입니다. 일정기간 기술전수 가능한рам 일정기간 주의분 일정기간 기술전수 공동체 일정기간 기술전수 가능한 이유 구성이라고 보증금 x138 일정기간 기술전수 가능한 해 pizzas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루종일 교통량 많은 도심 사거리 조명가게의 양도양수입니다. 충주시 연수동 1150번지 법원사거리 남서양 코너에 위치하고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대로에 접한 단층 상가건물의 1층이네요. 조명점포 13평과 부품창고 7평으로 전체 면적은 20평입니다. 상가와 창고 내 모든 집기 비품과 조명상품의 전체 양도이구요. 양수인께서 원할 시 일정기간 동안 기술전수도 가능하다 하시네요. 보증금 천만원에 월차임 60만원, 권리금은 6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 였구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도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